여성 가족부가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은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그만둔 비율은 3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직원 수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그만둔 비율은 늘었습니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여전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곳 가운데 6곳은 육아휴직자가 있어도 대체 인력을 뽑지 않고 업무를 나눠서 공백을 메우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기업과 달리 한 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의 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100%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뽑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개선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주는 지원금은 1인당 매달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 방식도 바꿨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제도 역시 점검합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시차 출퇴근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아이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한 8년, 10년 정도는 부모가 돌봄과 취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35.7%. 이 가운데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복직한 이후에도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